최근 주식시장이 코스피 3천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콘에 갇힌 상태죠. 이런 가운데 선두에서 증시를 이끌었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해서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이들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고점에 물렸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욱이 주식시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2018년 대폭락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 현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요즘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수치로만 봐도 지금 국내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예전에 2018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한번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거래액이 그때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4대 거래소 회원 가운데 한 번 이상 거래한 투자자 수도 159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갖는 기반 어떤 체력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빠르게 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2017년, 2018년 워낙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한순간에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보면서도 혹시 그때의 모습이 재현되는 건 아니야? 아니야? 라는 한켠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물론 변동폭은 크긴 하지만 쉽사리 꼬깔아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게 왜 올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광풍이 불었을 때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분명히 나온 건 사실입니다.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가격 상승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를 했다든가 누가 어떤 유명인사가 트위터를 뭘 날렸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직까지 어떤 지금의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예를 들어서 앞서 테슬라 CEO의 한마디 때문에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그렇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액의 8% 정도를 비트코인을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떤 불안 요소가 큰 비트코인을 과도하게 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기관에서도 나오지만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데 방점을 지켜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1억 원까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이 있긴 하죠. 그런데 왜 오르느냐, 왜 오를 걸로 예측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주식은 박스권에 갇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많은 이익을 단기간에 벌 수 있는가를 사람들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투자처로 찾는 것이지 내재가치가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투자처로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꾸 2017년, 2018년 당시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광풍이 불었을 때 가상화폐가 과연 뭐냐. 이게 금융 자산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투기성 자산이냐 이런 식의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 달러, 위아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폐로 발행할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상화폐를 보는 이 시각은 조금 과거 2017년, 2018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비트코인 이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우리가 CBDC라고 그럽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의 특징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변동폭이 낮기 때문에 화폐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간 단체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는 화폐로 쓰일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는 화폐보다는 그냥 디지털 자산, 금 같은 자산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페이팔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고 다른 카드사들도 그런 식의 거래 결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게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있는 것이지 항상 그러면 질문을 받는 것이 지금 순간에도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페이팔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CBDC를 얘기하는 건지 일반 비트코인유를 얘기하는 건지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우려점들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특히도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양상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디 기사를 보니까 K-뱅크 계좌가 최근 들어서 대폭 늘은 이 원인이 바로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조사가 하나 떴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 가상화폐를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간 1천 퍼센트 이상 가격이 뛴 코인이 9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딱 한계가 그렇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묻지마 투자라든가 어떤 1억 천금을 바라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현금 유입이 많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가상화폐 투자를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안전대책, 보호대책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비해서 미비하다는 점을 항상 꼽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킹으로 인해서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내부의 자전거래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져야 한다라는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외국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런 곳이 스스로 어떤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그것을 어떤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것처럼 중앙이 나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소마다 그런 어떤 안전도라든가 소비자 보호 대책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도 있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가 됐고 이제 또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특금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6개월 동안 일반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거래를 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변화 아닌가요? 그런 특금법이나 이런 일련의 법들이 소비자를 보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범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법이지 근본적인 어떤 철학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대책을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대안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아는 한 현재 정부로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를 하더라도 개인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도 그 회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에 투자하려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시장 상황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가 뭘 말했대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당분간은 가격 변동 폭이 크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백서라고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내놓고요. 자신의 어떤 코드를 어떤 기터브라든가 이런 곳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회사가 내놓는 백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백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한 여러 가지 투자 조언을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고 실천을 실제로 해야 예를 들어서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짚어봤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